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에 한 개인이 얼마나 속박되는지 자유라는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피를 흘려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5.18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과거 세계가 우리의 민주화, 자유를 위해 손 내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계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감히 주장합니다. 야당 소속의 청년 학생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청년이고 학생이기에 과거 독립운동에 나선 선열들처럼 민주항쟁이라는 무거운 책물을 꼿꼿이 이행했던 선배들처럼 사람의 생명과 자유라는 존엄한 가치 앞에 눈 감지 않겠습니다. 당리 당략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야 5단과 청년 학생 단체들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홍콩 민주항쟁에서 우입할 정신을 만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지속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청년 학생 연대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 주십시오. 아닌 건 아니라고 옳은 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엿새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인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원이 정당이 입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그 침묵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 계속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박창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법안에 반대하는 200만 홍콩 시민들이 가면을 쓰고 우산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송안법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란 홍콩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저는 시위가 격화되던 작년 11월 홍콩에 직접 가서 그 인권 침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저의 안전을 걱정하며 우산을 건넸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면 장기간에 초혹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면을 쓰고 체류가스를 씻어내기 위해 가면을 벗는 동안 우산으로 가려주는 홍콩 시민들의 연대를 보며 저의 대학생 시절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에 한국과 오버랩되는 장면을 2020년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홍콩에서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홍콩에서 만난 활동가들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송환의 철회와 시대를 폭도로 규정한 법의 철회, 자치권을 위한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었습니다. 이 최소한의 요구로 홍콩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법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투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각 정당과 정부가 홍콩의 인권유린 탄압 상황에 눈감지 말고 정당 차원의 지지 성명 등을 발표해 줄 것을 강곡히 부탁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과 인권 침해의 눈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면 홍콩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민주항쟁 역시 해외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홍콩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의 외교적 역할은 없었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 이 상황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또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와 지지 요청은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 및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수호 역할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홍콩 시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들의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논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당 비례후보 김혜미입니다. 홍콩 민주화를 위해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녹색당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3월 시작된 이 홍콩의 항쟁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 시위와 행진을 하는 보통의 시민들에게 공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 홍콩, 중국 정부의 폭정을 알게 된 이들에 의해 저항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을 수차례 경험해본 시민들의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홍콩의 꽃이 졌다, 국기를 까맣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민주주의를 잃은 시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전해져옵니다.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절실함과 포효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젠 세계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한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 국회의 강력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합니다. 또 지금 홍콩의 상황은 광주민주화 항쟁 40주년과 맥을 잇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형태 이상의 것으로 공동생활의 한 양식이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험의 한 형태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지된 상태가 아닌 계속 행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라면 그것에 안주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유지되고 파멸의 길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느끼며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녹색당은 전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는 국제정당으로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홍콩은 홍콩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5대 요구안을 하루빨리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멈추고 상식적인 시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봄을 만들었던 수많은 영혼들과 홍콩의 봄을 기다리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로하며 한국국회와 각 정당이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해 대학가에 울려 퍼졌던 홍콩의 연대하자는 목소리들을 기억합니다. 저희 학생 모임이 대학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레논워를 설치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마치 들불처럼 전국의 대학교로 연대의 함성이 되어갈 때 지난 11월 23일 350명의 청년들이 중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며 총알은 신념을 뚫지 못한다라고 외칠 때 저는 아직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업에 충실해야 할 제가 왜 여기 국회까지 와야 했습니까? 대학생들이 왜 안락한 일상을 팽개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학생들이 레논워를 붙여도 기자회견을 해도 침묵 행진을 해도 대규모 집회를 해도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가를 달구었던 목소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국회와 당당한 정부를 원합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청년들이 감옥에 가는데도 남의 나라라는 이유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공감해 보십시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우리 집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987년을 광주의 5월 18일을 제주의 4월 3일을 2016년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촛불항쟁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은 반복되는 역사이자 시대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역사가 현재의 홍콩과 만나 청년들에게서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먼저 경험한 우리나라는 반드시 홍콩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홍콩과 중국 정부에 맞서는 시민들의 투쟁을 이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된 심각한 국가폭력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광주 정신을 잊지 않았고 우리의 존엄한 인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자유를 외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기 한국에서 홍콩 시민들과 함께 이 항쟁을 치르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는 싸움입니다. 절대로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후보자들 또한 한국에서 홍콩에 연대하자는 목소리를 냈던 국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디 보다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이지만 세계의 시민들과 국가폭력에 신음하는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광주 40주년의 정신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세계에 실현하기 위해서 널리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